46번 보자 뭐 집합의 최대 최소 관계 뭐 많이 있으니까 어느 학급의 학생 36명을 대사고 할 때 전체 집합의 온설 개수가 36 그때 교통수사를 주사했더니 버스를 이용한 거 버스를 뭐 A집합의 온설 개수가 22개 지하철 이용한 학생 지하철 P라고 할까 지하철 이용하는 온설 개수는 9개 그때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 버스가 A이고 지하철 B고 모두 모집한지 이놈의 온설 개수는 5명 이상일 때 오케이? 그때 버스와 지하철을 더욱더 버스와 차질 때 버스 또는 지하철 더욱더 그러면 합집하고 그렇죠? 이놈의 온설 개수 오케이? 최대 A면 최대 맥시마 A 미니멈 B 이놈의 함을 과라고 해 너희 친구 합집합과 교집합이 나왔다 빡 떠올라야 돼 그 친구들 뭐야? 공식 빡 떠올라야지 그렇지 A합집합 B는 그렇죠? A인집합 더하기 B인집합 더하기 교집합을 빼주는 거지 그래 너희 친구 그러면 지금 보면 A합집합 B의 최대값이며 이놈의 최대값이 되려면 이놈의 고정값이니까 고정값이니까 우리 친구 오케이? 이놈이 가장 적게 빼줘야 최대값이 되겠지 대늄이 친구 그다음에 이놈이 최소값이 되려면 이놈을 졸라게 빼줘야 되겠지 대늄이 친구들 됐어요? 그럼 끝나는 친구 첫 번째 봐봐 봐봐 A교 B가 5 B사유가 4장 A교 B가 최소일 때는 최소값은 최소값은 5가 되겠지 너무 쉽게 나왔다 최소값이 5야 그래서 32 더하기 9 최소값 5 오케이? 최소값을 빼면 최대값이 나온다고 해 그래 안 되고 친구 그래서 얼마인 친구 어 32에다가 22나 이거? 아 이거 한 말 다리 31에다가 5 빼니까 최대값은 26이 되겠지 그래 안 돼 최대값은 26이 되는 거야 26 최소값이 문제다 그러면 이놈의 최소값은 이 N A교 B가 최재값이 되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N A교 B가 최재값이라는 둘이 포함관계 안 돼야 되지 그래 안 그래 다 집어들어 거야 교집합계에서 크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집합주 집합주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작은 놈이 작은 놈이 A교 B의 최재값이 되어야지 작은 놈이 A교 B의 최재값이 되어야지 작은 놈이 A교 B의 최재값이 되어야지 A가 22개고 B가 9개니까 그렇죠? B가 쏙 들어가야지 그렇지 이게 9개니까 그래 안 되고 친구는 그래서 A교 B는 9개죠 가장 최대값이 되어야지 됐으니까 우리 친구 그래서 22 더하기 9 그래서 가장 최대 오케이 여기서 2개 22개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이건 거절값이니까 이놈이 가장 큰 수 오케이 가장 큰 수를 빼줘야 가장 작은 수가 되니까 최소값 그래서 22개 되겠네 됐으니까 우리 친구 그래서 A 더하기 B를 보완하고 있으니까 26 더하기 22개니까 바로 48이 되겠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 됐어요 이건 최소값 너무 쉽게 구해볼면 딱 너비가 주어져서 오케이 A교 B의 최소값은 5니까 A 합수받은 최대값이 되고 오케이 오케이 A교 B의 최소값은 두 집합 중에서 포항관계가 섭불되어야 되니까 쏙 들어가야 되니까 쏙 들어가려면 작은 놈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속에서 작은 놈이 이 A교 B의 최소값이 되죠 됐습니까 예 예 예 예